제품 회사들의 상술이냐? 색깔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납니다 매트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촉촉한 쿠션이 얼굴이 엄청 많이 지워졌어요 바세빈을 바르고 톤업 선크림을 발랐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케어 켤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저번에 올린 자외선 차단 지속력 테스트 영상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테스트를 해왔거든요 리뷰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바르고 나서 30분 뒤부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uv카메라에서는 바르자마자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냐 이거는 피부과와 제품 회사들의 상술이냐 그런 댓글들이 생각보다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저의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v카메라는 자외선 차단지수를 측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기라는 게 따로 있고 uv카메라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데 두 개는 다른 원리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uv카메라는 차단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발린 곳은 없는지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적으로 측정을 하는 기구가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기라는 건데 화장품에 많이 적혀있는 SPF와 PA 지수들 있죠 그런 거를 수치적으로 평가를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타나나 이 30분 뒤에 측정이 되는 게 수치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이게 검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100%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가지 구하지 못한 제품이 있어요 개봉은 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이 1년이 넘은 선크림을 못 찾았거든요 수소물을 많이 해봤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참 궁금했는데 실험을 못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그래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들도 예상을 할 거예요 1년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뜯지 않아도 그 안에 대한 자외선 차단 효과나 안정성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어디 싸게 한다고 해서 쟁여두고 사지 마셔라 그러면 UV 카메라 테스트 2탄 어떤 거 했는지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쿠션 타입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매트 쿠션과 촉촉 쿠션을 반반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실내에 오랫동안 있었고요 왼쪽은 무기자차 매트 쿠션을 발랐는데 약간 회색을 띠는데 확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왜냐? 우리가 쿠션을 바를 때 정량으로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퍼프에 묻혀서 퍼트려가면서 피부 위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게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해도 양이 적으니까 뭔가가 얇게 보이는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은 유기자차 글로우 워터 쿠션인데 초반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확 잘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쿠션을 바르고 나서 기름종이 사용했을 때 어땠는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확실히 무기자차보다 유기자차가 훨씬 잘 지워집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고정력인 무기자차가 압승 그리고 매트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촉촉한 쿠션이 기름종이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잘 지워지기 때문에 유기자차 바르고 나서 기름종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살짝만 사용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3시간 뒤를 볼게요 생각보다 둘 다 많이 지워지진 않았는데 묘하게 UV 차단이 좀 약한 느낌? 색이 희미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파데 기능을 하는 쿠션은 많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6시간 일을 보면 제가 1시간 정도 외부에 나갔다가 밥을 먹고 와서 촬영을 한 영상인데 자외선 차단력이 남아있긴 한데 뭔가 얇은 느낌 이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시간 뒤도 뭔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아리송에서 제가 이 위에다가 쿠션을 다시 한 번 덧발라봤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덧바르니까 촉촉한 쿠션은 확 티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매트 쿠션은 무기자차라서 그런지 티가 많이 안 나서 아예 무기자차 선크림을 위에다가 발라봤거든요 그랬더니 SPF 지수가 있는 쿠션을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 완벽하게 차단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죠 제가 혹시나 해서 촉촉 쿠션 밑에다가 또 유기자차 선크림을 발라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색깔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론 쿠션 단독 사용만으로는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해주는 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가 부분에만 쿠션으로 발라도 차단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 위에 선쿠션이나 일반적인 쿠션을 바르고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고 양치를 하거나 이가 주변에만 지워졌을 때 보조 역할로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일반적인 쿠션이 아니라 선쿠션을 제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쪽은 무기자차 선쿠션을 발랐고 나머지는 유기자차 선쿠션을 발랐는데 확실히 선쿠션이 일반적인 쿠션보다는 UV 차단 컬러가 진하고 확실합니다 아무리 SPF 지수가 있는 쿠션이라고 해도 선쿠션에 비해서는 자외선 차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꼼꼼히 덧바르고 레이어링 할수록 컬러가 조금씩 진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쿠션 바르고 3시간 뒤에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것도 얇다라는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6시간 뒤에 제가 1시간 정도 외출하고 밥 먹고 와서 양치를 하고 나서 찍었는데 입 주변으로 많이 지워졌어요 그리고 9시간 뒤를 봤더니 확실히 굉장히 많이 얼룩덜룩하고 지워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쿠션 종류와 스틱류는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덧발라야 한다 쿠션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 쿠션보다는 선쿠션을 사용하는 게 자외선 차단에 좀 더 효과적이다 다음은 피부 보호 효과 때문에 바세린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자외선 차단을 바르시는 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지속력이 얼마나 되냐라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요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바세린 이때 바를 때 여러분 진짜 소량 발라야 돼요 콩알의 4분의 1 떠서 피부 체온으로 녹인다는 느낌으로 얼굴 전체에 퍼뜨리면서 감싸주시면 됩니다 바세린을 바르고 저는 그 위에 톤업 선크림 발랐는데 일단 발림성은 나쁘지 않고 바세린 위에 바른다고 해서 UV 카메라로 봤을 때 차단력이 떨어지거나 잘 안 발린다던가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3시간 뒤에 봤을 때 나쁘지 않죠 그리고 6시간 뒤를 봤을 때 조금씩 지워지는 게 눈에 이제 보이죠 그리고 9시간 뒤 제가 이때는 밖에 나가서 크림 블러셔 테스트를 한다고 얼굴에 찍어 바르고 와서 본 건데 이 볼 부분이 확실히 많이 지워졌어요 크림 블러셔가 유분 함유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엄청 많이 지워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히 한 게 있어요 피부가 너무 촉촉하거나 너무 번들거려도 지속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좀 연두해주시고 바세린이라는 성분이 피부 수분 증발을 막아주면서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력에 대해서 조금 저해가 될 수 있다 만약에 나는 너무 건성 피부야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가을 겨울에 정말 바세린을 소량 발라주시고 그 위에 선크림을 덧발라주시는 거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무조건 바르고 나서 중간에 한 번은 더 선쿠션이나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자외선 차단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은 선크림을 퍼프로 바르는 것과 손으로 발랐을 때의 지속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퍼프로 바른 부분이 손으로 바른 부분보다 뭔가 미묘하게 옅은 느낌이 있고 똑같은 양을 발랐어도 퍼프가 아무래도 제품을 넣겠죠 그리고 퍼프로 바른 부위는 손에 묻지 않지만 손으로 바른 부위는 손바닥에 묻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퍼프가 먹든 손이 먹든 둘 중에 뭐가 더 먹냐 요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뒤를 봤을 때 처음에 발랐을 때와 큰 차이는 없는데 쿠션 바른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미묘하게 옅은 부분이 있고 6시간 뒤에 봤더니 손으로 바른 부위보다 퍼프로 바른 부위가 조금 더 얼룩덜룩하게 쥐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저희가 대여한 시간이 끝이 나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사무실로 와서 연장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프로 바른 쪽이랑 손으로 바른 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느낀 점이 썬크림을 바를 땐 도구보다는 어떻게 균일하면서 충분한 양을 바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프로 바르면 굉장히 균일하게는 발라질 수 있으나 충분한 양을 바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한 겹 두 겹 레이어링을 꼭 해주셔야 자외선 차단 지속력이 더 오래 간다 그리고 손으로 바를 때도 충분한 양을 흡수시켜서 두르게 바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지금 이제 조금 지루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호기심 청구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8년 된 무기자차 선크림을 UV 카메라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림 그러면 동일한 선크림으로 8년 된 거랑 새 제품 UV 카메라로 테스트 해봤을 때 컬러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요거 바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8년 된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전혀 선크림의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의외로 민중기 무기자차 선크림을 새로 샀잖아요 그걸 발랐는데도 8년 된 선크림보다는 색깔이 더 확실히 보이긴 하나?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뭐지 싶어서 타사 제품의 무기자차를 그 위에 덧발라봤는데 확실히 색깔이 더 진해요 어? 이거는 또 무슨 현상인가? 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치가 나와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PF 지수가 적혀있지 않은 톤업 크림들이 시중에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업 크림도 혹시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댓글을 봐서 제가 또 요것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톤업 크림인데 요거는 SPF 지수가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자외선 차단 지수를 포기를 하려면 실험비를 들여서 정확한 그 임상 실험을 해서 측정 값을 제품에다가 적어야 되는데 이 시중에 나와있는 톤업 제품 중에서 무기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톤업 크림으로 UV 카메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케바케다 톤업 크림이라고 해서 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지 않다 라는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다음은 선크림만 발랐을 때와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자외선 차단 지속력이 얼마나 나는지 요 부분 테스트 한번 보시죠 일단 한쪽은 선크림을 손으로 발랐고요 반대쪽은 선크림 바르고 나서 파우더 처리를 위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금 유분기가 올라오고 번들거리는 게 찝찝하니까 파우더 처리를 해서 좀 팩싱 효과도 있으면서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시면 바르자마자 파우더 처리를 한쪽이 조금 희미하게 연해진 거 보이시나요? 아 이게 아무래도 파우더 처리를 할 때 선크림이 어찌 됐든 퍼프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걸 무시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3시간 뒤를 보면은 지속력은 처음에 발랐을 때와 비슷하게 보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6시간 뒤는 찍지 못했지만 9시간 뒤를 보면은 엄청 많이 지워졌죠 제가 이날 정말 많이 얼굴을 좀 비비고 머리를 짜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날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엄청 많이 지워졌어요 선크림만 바른 쪽뿐만 아니라 선크림이랑 파우더 바른 쪽도 지금 엄청 지워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파우더를 바르면 훨씬 고정력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도 않네? 라는 거를 이 UV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한 결론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파우더를 발라도 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강하게 밀착시키면 저는 오히려 선크림이 지워진다 그래서 아주 톡톡톡톡 그 위에 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한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지속력이 높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일반 파우더를 위에 발랐거든요 9시간 지나고 나서 선 파우더를 위에 발라봤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파우더가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이렇게 튕겨내는 방식이라 그런지 UV 카메라를 통해서 봤을 때는 컬러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되는 건가라는 약간 의심은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UV 카메라는 수치적인 측정은 불가능하고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확실하게 체감을 하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느낀 점은 선 쿠션이나 일반 쿠션에 들어가 있는 SPF 지수를 너무 믿지 말라 쿠션만 바르고 나가서는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하거나 선 파우더를 바른다고 해서 고정력이나 지속력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번들거리거나 너무 촉촉한 거 위에 선크림을 바를 경우에는 지속력이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스킨케어 단계에서도 크림이나 에센스 같은 거가 충분히 다 흡수가 되고 나서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 잘 흡수되도록 퍼프나 손을 이용해서 잘 펴발라 주시는 게 좋고 퍼프를 이용할 경우에는 네이어링해서 발라주셔야 겹겹이 쌓이면서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 UV카메라는 자외선 차단지수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주는 도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제가 좀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었던 영상이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또 이 영상에 담기지 못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UV카메라로 보고 싶은 것들 한번 달아주시면 분량이 좀 된다 한다면 제가 또 3탄으로 테스트를 해서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한 셀프케어 라이프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셀프케어 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크림을 퍼프로 바른 거와 너무 웃기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까 검사하다가 여기가 나니까 너무 웃긴다 보통은 모두 당장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에서 보고 싶습니다 인물의 눈을 방법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술이 더 이상 넘치는 정면홀